자 계속해서 일과 본문 이어갑니다 세번째 자 뭐하는 방법 how to manage time well 에 대한 얘기입니다 뭐하라고 해야 하냐 라고 했냐면 manage your time well 하는거에요 첫번째 수빈이가 어떻게 하는지 두번째 민수가 어떻게 하는지 수빈이는 뭐 one step at a time 한걸음씩 조금씩 set small goals and achieve them everyday 이런게 수빈이가 하는 말의 핵심이었고 그 다음에 민수가 하는 말에 뭐 가장 핵심적인거는 뭐 뭔가 방해가 될 만한 것들을 없애버리고 가장 최선을 다해서 집중한다는거 그래서 뭐 give my full attention give it give it my full attention 이었죠 그것에게 뭐 my full attention 준다 포커스 온 한다 pay attention to 한다가 민수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세번째 존의 얘기입니다 먼저 끊어 읽기 하면서 형광펜 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이 말합니다 i regularly spend time working toward my dream 나는 규칙적으로 보낸다 쓴다 시간을 쓴다네요 타이머 i regularly spend time 뭐하는 데다 쓰냐 working toward my dream 나의 꿈을 향해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시간을 규칙적으로 쓰고 있다 ok regularly 중요한 녀석이고 품사 무슨 c인지 그 다음에 요거 앞에 어휘할때도 얘기했습니다 뭐뭐 하는데 무엇무엇을 쓰다 소비하다 보내다 라는 뜻으로 spend a doing 이라고 했었죠 그럼 전치사 toward 도 뭐 알아두시구요 뭐뭐를 향해서 열심히 뭐 뭐뭐를 향해서 가는 노력을 하다 이런 뜻이겠죠 뭐뭐를 향해 나가는 노력을 하다 할 때 work to add toward 라는 여기 수거도 있구요 수거 외우라고 표시되어 있죠 그 다음에 spend a doing doing 하는데 여기 타임이 있으니까 시간을 보낸다 여기다 뭐 돈 이런게 없어요 spend money doing 하면 뭐뭐를 하는데 돈을 쓰다가 될거고 spend effort effort 하면 노력이 됐죠 뭐뭐를 하는데 노력을 뭐 최선의 노력을 다하다 spend time doing spend money doing spend effort doing spend a doing a 를 쓴다 이겁니다 a 를 쓴다 뭐 뭐 하는데 수거 꼭 알아두시라 했구요 오케이 그 다음 부분 보겠습니다 또 느려지네 이거 그 다음 계속해서 johnny i want to become a chef 나는 요리사가 되어있는 것을 원한다 뭐 장래 희망 말하기 표현이구요 뭐 투부정사 무슨 용법인지 굳이 안해도 되겠죠 뭐 셰프 바꿔 쓸 수 있는 어휘 알거구요 okay johnny 자신의 꿈을 얘기했습니다 자 18번 문장 every saturday morning 매주 토요일 아침마다 i go 가는데 내가 가는데 어디로 가냐 to cooking classes or search for recipes 나는 요리 수업하러 가거나 또는 접속사네요 또는 요리법을 검색해본다 아 오케이 여기서는 뭐 빈도를 나타내는 표현이 보이죠 뭐 마다 오케이 그래서 어떤 여섯가지 아 여섯가지 질문은 아니지 조금 확장해야 되지 어쨌든 무슨 질문에 대한 대답이 보이구요 그 다음에 자신에 대한 팩트를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cooking 1번인지 2번인지 생각해두시구요 그 다음에 search의 형태는 왜 이 형태가 되어야 되는지구요 그 다음에 외워야 할 수거 뭐뭐를 찾아보다 할 때 전치사 search for 그 다음에 recipe라는 단어 조리법이니까 알아두시구요 매주 토요일 아침마다 나는 간다 어디가는데 요리 수업에 가거나 또는 나는 조리법을 찾아본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어질 부분 i think that using my time to prepare for my future is important 난 생각한다 뭐하기 위해서 무엇을 뭐하는 것 이렇게 되어있네요 뭐하기 위해서 나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나의 시간을 사용하는 것은 중요하다 라고 생각한다 의견말하기입니다 19번 문장은 전체적으로 의견을 말하고 있구요 주의해서 봐야될 부분 표시해보면 그래서 det에 대한 얘기 할거구요 그 다음에 using 형태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to prepare 왜 prepare라는 동사가 to 부정사 형태를 취해야 되는지 use라는 동사가 왜 ing를 붙이고 있는지 그 다음에 외워야 할 수거 여기 계속해서 계속 눈에 띄는게 뭐뭐를 찾다 search for 뭐뭐를 준비하다 prepare for 전치사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is가 있어야 되는 이유 r가 아니라 r가 아니고 is가 있어야 되는 이유 자세히 살펴보는데 우리가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리법이 하는 말도 한번 쭉 보겠습니다 자 일단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거 자 regularly는 일단 의미가 규칙적으로 라는 뜻이고 어떻게 또는 얼마나 자주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일단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how often 그렇죠 우리가 빈도 부사 할 때 regularly를 다루진 않았지만 regularly도 빈도 부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뭔가를 한다는 얘기는 시간이 이렇게 흘러갈 때 뭐 하루에 한번이면 하루에 한번 일주일에 한번이면 일주일에 한번 어떤 기간을 두고 한번씩 어떤 행동을 한다는 거니까 how often에 대한 대답이고 regularly도 빈도 부사니까 빈도 부사의 위치 일반 동사 앞 그래서 regularly의 위치 어순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I spend regularly 하면 안되겠고 I regularly spend 빈도 부사의 위치는 조동사 비동사 뒤 일반 동사의 앞인데 spend가 일반 동사니까 일반 동사 앞에 잘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설명했던 거 뭐뭐 하는데 뭔가를 쓰다 소비하다 보내다 라는 수고가 뭐라 했다 뭐뭐 하는데 뭔가를 쓰다 소비하다 라는 수고는 spend a doing 이라 했죠 spend a doing spend a doing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요 수고 꼭 알아두시고요 뭐뭐 하는데 뭐뭐를 쓰다 할 때 spend a 하면 a를 쓰다 뭐뭐 하느라 할 때 뭐뭐 하다라는 말을 변형시켜야 되고 do를 여기다가 뒤에다 붙여야 되는데 그 형태는 반드시 ing를 붙여야 된다는 거 spend a doing doing 하는데 a를 쓰다 여기서 working toward my dream 하는데 시간을 쓴다라는 얘기고 규칙적으로 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여기서 work의 형태가 working밖에 안되는다는 거 그 다음에 뭐뭐를 위해서 노력하다 뭐뭐를 향해서 뭐뭐를 뭐 toward의 단어의 뜻이 toward라는 단어의 뜻이 뭐뭐를 향하여 라는 뜻이기 때문에 to 하고 같은 뜻이야 뭐뭐를 향하여 그래서 working to my dream 또는 working toward my dream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의 꿈을 향해서 나아가는 노력하는데 시간을 규칙적으로 쓴다 뭔가 규칙적으로 뭔가를 한다라는 거 이게 중요한 거 규칙적으로 뭐를 하는 거 있죠 아까 전에 이렇게 해서 규칙적으로 뭔가를 하는 거 이것도 manage your time well 하는 방법 중에 하나죠 딱딱 정해놓고 언제마다 뭐는 꼭 해야 돼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오케이 아참 그리고 참 regular이 아까 설명하다가 까먹었는데 이 자리에 regular라는 형용사형이 오면 안 된다는 거 regular는 형용사로서 일반적인 또는 규칙적인 이런 형용사고요 여기는 필요한 건 형용사가 아니고 부사 게다가 빈도 부사죠 그러니까 regular 뒤에다가 regular이 형용사에 ly에 붙여서 부사 형태로 복사해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장래 희망 말하기 요거를 John으로 바꾸면 John wants to become a chef겠죠 오케이 투 부정사의 명사자 용법이고요 원트는 투 부정사의 명사자 용법만을 오케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do you want가 돼야 되고 이게 앞만 길어봤자 it이고 원트 뒤에 앞만 길어봤자 it 할 수 있는 동사의 형태는 ing형은 안 되고 to do의 형태 여긴 반대로 ing만 되고 이 자리는 ing만 되고 이 자리는 to do밖에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셰프의 뜻이 요리사니까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가 있겠다 cook 있겠죠 cook 셰프 대신에 cooker 쓰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I want to become a cook 오케이 아까 전에 regular이란 말과 이거하고 잘 어울리고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시간을 쓴다 했는데 어떤 규칙이냐 매주 토요일 아침마다 라는 표현 regularly와 every Saturday morning 전부 다 how often 얼마나 자주 규칙적으로 어떻게 규칙적으로 매주 토요일 아침마다 그래서 이것도 how often 이것도 how often 빈도 부사 자 여기에 or 라는 접속사를 기준으로 자기가 매주 토요일 아침마다 두 가지를 다 하는 게 아니고 요거를 하거나 또는 요거를 한다 그래서 요리 수업에 가거나 또는 조리법을 찾아본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or 다음에 I가 생략된 거죠 그러니까 I go 하듯이 I search for 해야 되겠죠 나는 간다 또는 나는 찾아본다 검색해 본다 여기 I가 생략됐으니까 search의 형태는 do가 들어있는 현재 시제 search 동사원형 써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cooking classes의 뜻이 요리하는 수업입니까 아니면 요리하는 것을 위한 수업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요리하는 것을 위한 수업 수업은 수업인데 요리를 막 하고 있는 수업인지 아니면 요리하는 것을 위한 수업인지 따져보면 둘 중에서 이게 맞죠 이건 틀렸죠 수업이 어떻게 요리를 하고 있는 중일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라면 요리를 하고 있는 중일 수 있겠지만 수업은 요리를 하고 있는 중일 수가 없죠 자 이 말은 얘가 뭐가 아니라 현재 분사가 아니라 뭐다 이 cooking은 동명사라는 거죠 왜 동명사냐 또 다르게 cooking classes를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도 있냐면 classes for cooking 이라고 표현해도 되고 전치사주의 동명사 목적어죠 요리하는 것을 위한 수업 그래서 cooking classes는 classes for cooking 하고 같기 때문에 이 cooking이 뭐뭐 하는 중인이라는 현재 분사인지 뭐뭐 하는 것이라는 동명사인지 물어본다면 동명사라는 거 알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요리하는 것을 위한 수업에 가거나 또는 search for recipes 스펠링 꼭 읽히시구요 조리법을 검색해본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안이 하는 마지막 말 부분 자 그래서 19번 문장은 I think that 해서 이거 뭐 말하기 의견 말하기 존의 의견입니다 존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I think that 나는 생각한다 나의 미래를 위해 준비 나의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하여 나의 시간 사용하는 것 준비하다 라는 말이 준비하기 위하여가 되고 있죠 그래서 난 목적이라고 안 가르쳤고 나는 의도라 했어요 그래서 to prepare for는 to 부정사에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기 위한 뭐뭐 해서 중에서 뭐뭐 하기 위하여죠 위하여 나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하여 나의 시간을 쓰는 것 그 다음에 여기는 사용하다 라는 말이 사용하는 것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죠 이 자리는 to use도 될 수 있고 using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use에 알맞은 형태를 모두 골라라 하면 to 부정사의 명사용법이나 또는 동명사 현재 분사 말고 동명사 ing using과 to use의 형태가 가능하다 use를 알맞은 형태로 넣으세요 to use my time 또는 using my time 두 가지가 가능하고 이 자리에는 preparing은 안되죠 왜냐하면 뭐뭐 하기 위하여 이런 의도는 ing형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투부정사의 두 번째 뜻 뭐뭐 하기 위하여 그 다음에 뭐뭐를 준비하다 할 때 여기 아까 검색하다 search for 그 다음에 뭐뭐를 준비하다 prepare for 전치사 빈칸 문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의미가 using부터 my future까지의 의미가 나의 미래를 위하여 나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하여 시간을 쓰는 것 안만 길어봤자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장이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using부터 my future까지가 it이 되니까 it 다음에는 알고 보면 안되겠죠 it is important I think that it is important 나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거 뭐 to prepare for my future 하기 위하여 나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하여 시간을 쓰는 행위 안만 길어봤자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오케이 여기 중요한 것들 많이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녀석 death은 여러가지 역할 중에 두가지 조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관로해서 생략할 수 있겠죠 첫번째 조건은 뭐 얘가 death의 여러가지 쓰임 중에서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death 별명은 건만드는 death이었죠 근데 이것만으로는 생략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 안된다겠어 두번째 조건 뭐 무슨어가 되고 있기 때문에 I think의 목적어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 녀석은 생략할 수 있다 I think using my time 이런식으로 표현해도 된다 I think using my time to prepare for my future is important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 생략할 수 있는 death 그래서 지시대명사 이런거 생략할 수 없다 했습니다 I like that 할 때 death이라든지 이런거 생략할 수 없지만 이거는 이 두가지 조건을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death 별명은 건만드는 death인데 목적어라서 think 동사의 목적어조 삼형식이죠 생략할 수가 있다 오케이 요렇게 19번이구요 자세히 살펴봤으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존이 얘기하는거 핵심은 나는 규칙적으로 쓴다 했어요 I regularly spend time 여기 시간관리에 대한 얘기니까 시간을 쓴다는 얘기 나와야 되겠죠 오케이 뭐하는데 규칙적으로 쓰냐면 working towards my dream 하는 데다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 꿈을 위해 노력하는 행위를 위해서 열심히 하기 위해서 시간을 규칙적으로 쓴다 했어 그 다음에 여기에 my dream 이란 말이 나오죠 내 꿈 그래서 my dream is to become a chef 해도 되겠죠 John's dream is to become a chef 그래서 John wants to become a chef John은 요리사가 되고 싶다고 했죠 그러면 요거 규칙적으로 내 꿈을 위해서 시간을 쓴다 했고 요리사가 되고 싶다 했으니까 요리사가 되고 싶어서 규칙적으로 무언가를 한다라는 얘기가 나와야 되겠죠 18번 문장이 그래서 얼마나 규칙적으로 every Saturday morning 매주 토요일 아침마다 그래서 규칙적으로 뭐 하는데 보내냐 요리 수업을 하러 가거나 그 다음에 조리법을 검색해 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 John의 의견 John은 to prepare for my future 하기 위해서 my time using 하는 거 using my time to prepare for my future 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뭐 크게 John의 왜 이런 식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마지막에 꿈을 준비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시간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의견 말하기로 끝이 났습니다 자 그러면 클래스 카드로 만나봅시다 자 요거는 이제 민수가 하는 마지막 말이었고요 오가지고 이제 친구가 하는 말로 쭉 살펴보도록 합시다 제일 먼저 John이 뭐라 그러냐 John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은 John의 의견의 핵심적인 내용이죠 난 규칙적으로 쓴다 뭘 쓴다 뭘 써요 시간 쓰죠 뭐 하느라 뭐뭐를 향해서 열심히 노력하느라 나의 꿈을 향해서 열심히 노력하느라 여기에 어떤 표현상 중요한 거 A를 뭐뭐 하는데 쓰다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는지 했고 빈도 부사 위치 이런 것들 얘기했습니다 준비됐으니까 가보겠습니다 나는 어찌 뭐한다 John이 얘기합니다 I regularly spend 규칙적으로 쓴다 무엇을 타임을 자 여기 동사의 형태 working 그 다음에 전치사 toward 워킹 toward my dream I regularly spend time working toward my dream 이게 아주 중요한 역할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 꿈을 얘기했으니까 다음 문장은 나는 내 꿈은 뭐다 또는 나는 뭐뭐 되는 것을 원한다 이거였죠 나는 원한다 요리사 되는 것 다음 문장이죠 나는 원한다 I want 요리사 cook도 가능한데 여기 셰프 써서 to become a chef I want to become a chef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문장에 아까 전에 요 바로 앞 문장에 regular이 있었죠 regularly 그 다음에 요 다음 문장에 regular이 얼마나 regular인지 얘기하죠 매주 토요일 아침마다 여기에 접속사 all 있고요 나는 요리 수업하러 가거나 또는 뭐한다 조리법을 찾아본다 준비됐죠 오케이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자주 how often every Saturday morning 나는 간다 I go where 어디 가는데 to cooking classes 됐습니까 쿠킹 동명사라 했어 요리를 하고 있는 수업은 없어 요리하는 것을 위해 하는 수업 것입니다 것 그 다음에 접속사 or고요 I 생략하고 그 다음에 검색하다 수거 search for or I search for 그 다음에 뭐 recipes every Saturday morning I go to cooking classes or search for recipes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장의 내용은 자네 의견입니다 나는 생각한다 요기 있는 녀석은 생략해도 되는데 생략 안 했죠 그래서 나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하여 나의 시간 쓰는 것이 안만 길어봤자 그것이 중요하다고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자한이 생각하기를 I think that 쓰는 거죠 using my time 4시간 쓰는 거죠 뭐하기 위하여 뭐하기 위하여 to prepare for my future prepare for search for 얘기했죠 to prepare for my future 안만 길어봤자 안만 길어봤자 it is important I think that I think that using my time to prepare for my future is important 그 다음에 이 녀석은 의도니까 부사라 했습니다 부사적용법의 투구정사 prepare for is 와야되구요 is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게 중요해니까 됐습니까 이렇게 주안이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심화학습자료 주안이 얘기합니다 나는 규칙적으로 쓴다 I regularly spend한다 무엇을 타임을 뭐하느라 working toward my dream 내 꿈을 향하여 노력하는데 시간을 규칙적으로 쓴다 나는 요리사 되고 싶어요 I want to become a cook chef 요리기구가 되고 싶진 않겠죠 그 다음에 regularly에 대해서 그래서 every Saturday morning마다 I go to cooking classes or 생략된 말 I였죠 그러니까 search죠 I search for recipes 그 다음에 주안의 의견 I think that 이건 괄호 해주는 것도 좋겠죠 to use my time using my time 뭐하기 위하여 to prepare for my future 암만 길어봤자 it is important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 부분은 결론 부분입니다 결론 부분 다음 동영상에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